언론인 출신인 김동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이 내년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.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삼성의 대규모 투자유치를 공약한 김 부위원장은 당내 전략공천 가능성을 언급하며 새 인물론을 띄웠습니다. 다음 주에는 김원일 청주대 생활체과과 교수가 출마를 선언하고 서승우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은 다음 달 말 공직을 나와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듭니다. 충주에서는 이동석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출마가 점쳐지고 있습니다. 더불어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익숙한 인물들이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허창원 전 도의원은 청주농구 이전 등 선제적 공약을 발표했고 유행렬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여당 단체장의 오송 참사 책임론을 부각하며 존재를 알리고 있습니다. 당내 공천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와의 동조 단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. 지난 총선에 출마한 김시진 청주상당 청년위원장이 첫 단식 주자로 나섰고 청주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송제봉 전 청와대 행정관은 출마 예상 지역인 오창에서 9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여야 예비주자들이 인물과 정치의 변화라는 간판을 앞세워 현역 정치인들의 아성에 도전하고 있습니다. CJB 조윤광입니다.